꽂히게 할 수도 있네요. 이거는 안 되는데요? 합연이 크겠죠. 근데 김다영 선수는 여기를... 안 해놓고 늘었습니다. 지금 이 교환을 안 했습니다. 이거는 여기서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. 이거 단수 치고 막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걸 안 받을 수 없었는데 그냥 뒀어요. 그럼 100이 늘 기회가 생기는 건가요? 이제는 안 받습니다. 여기 너무 아프기 때문에. 너무 아프잖아요. 지금 여기를 안 해놓으면요. 어차피 된다는 뜻 같은데요. 저한테는... 근데 아닌데요, 이게. 이곳을 두고 여기를 뒀을 때. 나가는 수가 생깁니다. 원래 지금 100이 여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저 치면 될 것 같은데요? 아, 늘었어요. 감사합니다.